뭐야, 나 한 번 왔다 갔어? 계약 해지는 어떻게 됐어? 해 주겠대? 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. 이 드라마 그냥 해야 될 것 같아. 뭐? 왜? 이미 홍보 인터뷰도 나갔고 신문이니 잡진이 나현우 감독 때문에 해외 판권도 거의 다 팔릴 거래. 다 된 밥 왜 우리 먹어보지도 못하고 남의 입에 넣어줘야 돼요?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. 그걸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. 나의 드라마 꼭 하고 말 거예요. 당신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. 이거 우리 얘기야. 이거 우리 얘기라고. 우리 두 사람이 저지른 질. 사람 죽인 얘기.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. 이거 우연이에요. 그냥 우리가 바보처럼 겁먹은 것뿐이라고, 여보. 제발. 제발 말 들어. 아무도 몰라. 우리 지금 이 드라마 포기하면 손해가 엄청나요. 외국에서 사가겠다고 줄 썼는데 이거 어떻게 포기해. 우리 작가로도 반도 안 줬어요, 여보. 우리 이걸 그냥 합시다. 당신 그렇게 겁쟁이 아니잖아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